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 모여 계신 이유가 아 오늘 볼링하러 왔어요 네 볼링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세 번 치면 그걸 터키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저 그리고 약스 친구들 둘 해갖고 셋이서 랩을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리릭스 씨 자기소개 일단 해주세요 예 한국말로 해볼게요 85년생 이상혁입니다 미국 이름은 릭 리 그래서 우리는 Ear the Ox 내 파트는 JL 없는지 모르지만 레디 선배님이랑 선배님 맞어? 아니야 너가 선배님이야 너가 나보다 빨리 했으니까 나 그만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컴퓨티션 좀 있으면 있을 거에요 예 치는 사람이 점심매기 예 오케이 파크 5일째 아 아니야 온 지 지금 4일째? 5일째? 5일째? 4일째? 아니 5일째지 6일째 6일째 3일째? 자자 They're all ill They're all ill All ill 예 여기 JL이 왔습니다 What up? 안녕하세요 JL이라고 합니다 We are the Ox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힘을 준 포인트 펀치라인 펀치라인 예 먼저 지금 레 펀치라인 지금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저희가 지금 새벽 1시부터 지금 몇 시입니까?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잠을 아예 못 자고 잠을 아예 못 자고 어쩌다보니 또 그렇게 됐네요 뭐해요? 마른 하하하하 That's what it is 잠이 깨셨나요? 잠이 깼어요 조금 깼어요 하이라이트 크루이랑 같이 볼링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요 ом 한국 사람들이 보일링 더 잘하는 거 보여주려면 You know what I say? 하하하하 난 근데 진짜 못해요 쉿 요우 레프레센터 해야지 하하하 You know what I mean? You know what I mean? People team two You gonna love me cuz I'm always here to show and prove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본격 있는 건가요? 감사합니다. 고맙게 해주세요. 특히 이 부분 본격적으로 얼굴을 받아서 안 하죠. 저 반지 좀 벗을 건데요.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